명절날 조카에게 세뱃돈을 줬다가 조카가 이것밖에 안 주냐고 투덜댔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엄마 생신을 맞아 글쓴이의 가족이 모인 자리, 설날을 겸해서 조카들에게 세배를 받았다는데요. 큰언니의 아들 한 명과 작은언니의 딸 둘, 총 3명의 조카가 나란히 세배를 하고 A씨는 돈을 담은 예쁜 봉투에 작은 손편지까지 준비했었다고 합니다. 다만 초등학생들인 조카들에게 얼마를 줘야 할지 몰랐던 A씨는 초등학교 5학년인 큰 딸에게는 3만원, 3학년인 작은 딸에게는 2만원, 5살 막내에게는 만원을 줬다는데요. 그런데 작은언니네 큰 딸이 A씨가 준 돈 봉투를 열어보고는 와 이거 갖다가 뭐하냐? 라고 투덜댔다는데요. 이후 자기 동생 거를 열어보곤 넌 얼마냐 묻고 5살 아이를 보고는 쟤는 물건 사는 것도 모르는데 왜 만원이나 줘요? 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. 이에 A씨가 태도가 그게 뭐냐며 지적하자 조카는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데요. 이에 A씨의 형부가 조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 혼냈고 조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. 그 와중에 조카의 엄마인 작은언니가 아직 애인데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거들었다는데요. 결국 A씨는 화가 나 조카들의 세뱃돈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.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 또한 조카들의 행동을 비판했는데요. 네티즌들은 고마운 줄 모르는 것들은 줄 필요가 없다. 정말 버릇 없다. 요즘 애들은 어릴 때부터 돈을 왜 이렇게 밝히냐. 엄마 하는 거 보니 가정교육 수준다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반면 일각에서는 요즘 물가 생각하면 돈이 많이 적긴 하네 등의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